얼음돌의 힘은 감당하기에 어겁습니다. 니 안에서 얼음돌을 꺼내면 그럼 너는 죽는다. 우리가 완전히 만난 적이 있었나 해서요. 절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. 그걸 꺼내면 편안해지나? 너 내 안에 있는 돌을 봤지. 도래에 Poker스 담 Sew bitch 클 Creek 다 알아볼 수 있게 카드richt수 날씨였습니다. 다인아 honestly 햇이 예전의 먼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